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수박이지 오늘 제 수박은 클로즈업 해주세요. 뭐예요 수박은? 수박거리 말아요. 저는 지금 플라테스 S 프로젝트 촬영에 와 있고요. 3월 수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수박이거든요. 제가 주를 것 같아요. 해미 수박이 주를 것이셨네요 지금. 오늘 수박이고요. 아니 아니. 사랑도 있잖아요. 너무 귀여워. 제가 제일 신나 얘기했어요. 한 번에 수박이라고. 한 번쩍하네. 자신감이 넘쳐되게. 다가갈 거야 잠깐. 내 걸 한 번 보면서. 낸들 보내는 되곤잖아. 엄마 엄마. 좀 기다려봐. 가잖아. 나만 좋아. 아싸. 네 맘도 벌써. 난. 그러고 있니. 날. 나를 움찔움찔하게 한 거니. 우아 우아. 심심하던 일상에. 니가 눈에 나타나. 나 자꾸 비가 끌면 너무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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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심장이 너를 와해. 꼭 질해버렸어. 난. 나를 내걸로 만들 거야.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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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작살 눈을 부셔넣고. 뒷모습만 전환 어떡해. 깜짝 놀랐다 빠진걸. 너를 고쳐 맞잖아. 내 마음이 달리났어. 좀 더 가까이 갈게. 붙여라고. 붙여자고. 우아 우아 우아. 널 보면 내 마음이. 우아 우아 우아. 죽고 걸려 마법이. 우아 우아 우아. 참아봐도 안 되겠어. 난 난 난 난 너에게. 내 맘을 다 보여줄게.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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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우아 우아 우아. 니 모든 게 내게 자꾸 와. 건너라 했다. 그때로 깼어. 뒤마니까 그냥 일루와. 이쯤이면 난 다 했잖아. 너도 지금 나 본 거 맞잖아. 더 보여 봐. 날 홀려봐. 정신 못 차리게. 니 머릿속 모든 게. 하루 종일 궁금해. 너도 나와 같을까. 포위치가 않아. 내가 더 불편해 갈까. 부담은. Oh no. 너도 날 자세히 바빠. Look at me now. 딴 데 보면 안 돼. 잠깐만. Oh no. 좀 서툴러도 나가 가잖아. 너무 좋아. 눈 아파. 넌. 내 보는 거니. 넌. 너도 빙근슬쩍 내게 오는 거니. 우아 우아. 매일 같은 날들에. 니가 눈에 들어와. 내 맘을 흔들었어 너무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. 어질한 네 모습에. 마음을 밝혀서 난. 나를 느껴도 만들 거야. 나의 딱. 우아 우아 우아. 자꾸 눈이 부셔 너무. 뒷모습마저면 어떡해. 깜짝 놀라 딱 빠진걸. 너를 고쳐봤잖아. 내 마음을 달리났어. 좀 더 가까이 갈게. 후처라고. 후처 자고. 우아 우아 우아. 사실 나 있잖아. 이런 내 맘이. 뭘지 모르겠어. 처음 느껴보는 걸. 잠깐만 느낌 그런 감촉 아니야. 정말이야. 진심이 걸 너에게.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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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. 네. 우주의 라이브. 이나 이제 억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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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. 우리 플라투스 S 3화로 표준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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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해 주셔가지고 칭찬을 원해 보더라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? 다행히 춤을 췄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우정 여러분들 플라투스 S 다들 구독하세요. 안녕.